안녕하세요. 이영화 군무원 단독 피대생정법 2022년 시험 대비 군무원 단독 행정법 커리큘럼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군무원 행정법 출제 경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은 문제가 공개가 됐죠. 2019년도까지는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 경향을 분석한다든지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제가 직접 시험을 치러 들어가서 상반기, 하반기 공교육계도 두 번 있었죠. 그 문제 제가 직접 시험치고 그걸 복원해서 아마 유튜브에도 꽤 많은 분들이 그걸 들으신 걸로 청취하신 걸로 나타나 있던데요. 거기서 어느 정도 출제 경향을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군무원 시험도 옛날 2017년도, 6년도 이전에 있었던 문제 패턴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왜 달라졌는지는 그 강의에서 제가 언급도 했죠. 수험 환경이 달라졌고 시험 감옥이 축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2020년도 문제가 공개됐는데 그 예상한대로 출제 경향, 과거 군무원 시험 문제 패턴하고는 전혀 다른 오히려 국가직, 지방직, 일반 행정직 시험보다 더 몇몇 문제들은 난이도 있게 나왔을 정도로 상당히 출제 경향들이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년 2020년도 기출 문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앞으로 2021년도, 2022년도 앞으로 있게 될 시험의 경향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출제 문제됐던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직, 지방직. 전체적으로 출제 비중이라든지 비율들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리 행정법 전체가 1편, 2편, 3편, 4편. 이게 이제 총론이죠. 그리고 5편, 강론, 6편 강론인데 군문행정법은 강론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런데 강론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출제의 문제수, 또 출제되는 패턴들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강론 문제. 병력법 이 문제는 강론 문제로 분류를 하긴 했습니다만 지문의 한두 지문들은 또 총론에서 병력 관련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지만 우리가 군무원 시험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서 강론 문제로 했고 또 이제 종합 문제, 강론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종합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문제들은 출제되는 패턴이라든지 출제되는 비중은 크게 다르지는 않죠. 다만 하나 차이를 찾아본다면 군무원 국업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법령 문제죠. 법령 문제, 법령 문제. 우리가 흔히 법령이라고 이야기하는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그리고 질서위반의 규제법이라든지 행정조사기무법, 행정신법 같은 법령 문제가 물론 다른 데서도 출제가 되지만 이건 1, 2는 행정절차법의 두 문제가 출제됐고 정보공개법에도 두 문제, 개인정보법. 그래서 이건 세 법령의 세 파트에서 다섯 문제, 무려 다섯 문제죠. 뒤에 여기 행정상 제재에 있는 부분, 그리고 행정신법까지 치면 25문제 중에서 거진 6문제, 7문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출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이게 특징적으로 볼 수 있죠. 물론 나머지 국가직이나 지방직도 역시 법령 파트는 여전히 중요하죠. 나머지 부분은 인가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법의 1번을 측정해서는 신뢰 본칙이 제일 중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리고 문제 패턴들은 기존에 있는 문제 패턴에 비해서 지문들이 상당히 많이 길어지고 그리고 국가직 문제 패턴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군무원 행정법도 옛날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공부해가지고는 고득점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경향을 읽어볼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4편 행정구제법, 행정심판법, 국가의 법령법은 늘 나오는 파트들이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행정심판법은 사실 법령 파트로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시험에 비해서 법령 부분이 많이 나왔다. 그리고 아까 병력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강로 문제로 분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문의 두 지문. 두 지문은 총론에서 병력과 관련되는 사례를 규정을 하고 출제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강로 문제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넓게 봐서 군무원 시험방에 또 우리가 군무원이라는 특징점에 병력법 관련되는 거 일부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무원 시험은 군무원 시험의 패턴에 맞는 우리가 학습방법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법 요약을 해보면 역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영역에서 골고루 출제가 됐고요. 특히 법령 파트의 출제 비중.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3편에 있는 질서위반의 규제법 그리고 4편에 있는 행정신법까지 포함한다면 총 7문제죠. 상당히 법령 부분이 특히 중요한 부분이라면 우리 군무원 시험 문제에서는 특히 법령 파트의 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문의 길이가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최신 판례나 개정법령까지 출제가 되고 있죠. 오히려 국가직 지방직 시험문제 특히 7급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정된 법령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사성 있게 선도적으로 문제가 출제되어 볼 수 있죠. 이건 7급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국업, 국문 국업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겠죠. 그리고 강론의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보기 지문에서 다수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강론 특강을 하면서도 늘어난 거죠. 강론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아니라 총론과의 연계성 그리고 기출문제의 중요성 그리고 선택과 집중 그렇게 말씀드린 것대로 그대로 출제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계력과 같은 존재 얘기지만 그래서 아주 본격적으로 보기는 좀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리기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제되는 문제를 토대로 강론을 대비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2022년 군문행정법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트렌드죠. 행정법 서론 파트는 일반원 직단 기본적인 영역에서 출제되지만 이 서론 부분은 군무원 시험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죠. 아까 우리 기출 분석에서 보신 것처럼 신뢰보원칙이라든지 기본사항들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죠. 2편 행정작용법은 국가직 지방직원 행정행위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지만 군무원은 플러스 행정절차법 같은 법령 파트가 무려 다섯 문제 절차법 두 문제, 정보공개업 두 문제, 또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최근에 개정했었던 개인정보보호까지 출제된 것처럼 법령 파트가 특히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 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소라는 대집행위 단골로 출제되지만 군무원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최근에 많이 강조가 되어 있는 부분들으로 트렌드 있게 출제가 됐죠. 구제법, 구제법은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나오지만 다만 구제법 파트를 보시면 우리 변호사 시험이나 국회 8급에서 나오는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강론,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례의 비중은 높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안이 되겠죠. 군무원 단독 PDS 행정법 합격 키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기본에 충실하라. 이거는 늘 하는 이야기죠.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사안, 기본적인 문제에 충실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기출문제의 중요성. 그런데 사실 기출문제라는 게 우리가 군무원 시험에 있는 기출문제는 조금 전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시중에 군무원 시험 문제 10개년 자료 이런 것들은 솔직히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출제 트렌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그것조차 문제가 공개가 된 게 아니라 기억에 의해서 복원되다 보니까 제대로 복원 안 되는 것. 그래서 오류도 있고 또 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는 사실상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의미가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 제가 처음 들어가서 복원. 아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들 2019년도 상반기, 하반기 기출문제들이 아마 여타 출판사나 여타 강사분들이 그걸 복원 문제라고 해놓고 해설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린 수업생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복원을 한 겁니다. 복원 저작권은 저한테죠. 물론 문제는 우리 국방부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문제를 제가 직접 시험 쳐러 가서 문제를 복원하고 그리고 그걸 공개한 것. 그건 제가 다 복원을 한 것이죠. 시중이라는 게 다 그걸 그냥 저의 동의까지는 필요 없겠다 하더라도 제가 해 온 걸 그대로 자기들이 복원한 것처럼 해서 해놓은 건데 어쨌든 그걸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기출문제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기출문제. 기출문제, 공개된 기출문제라고 친다면 그것은 2개년밖에 안 되지만 어쨌든 기출문제의 트렌드를 읽어보면 2022년도, 23년도 앞으로 있을 시험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니 국가직, 지방직 기존에 있는 문제와 패턴들이 크게 다르지 않고 몇몇 문제들은 오히려 국가직, 지방직보다 좀 더 어려운 시험인 국회 발검 문제 또는 변호사 시험 문제에 나왔던 지문들 이런 것들까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난이도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객관식 시험입니다. 객관식 시험은 우리가 행정법을 읽은 수업시간으로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수험으로 공부라는 거지 학문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 적합하게 선택과 집중. 그리고 너무 지역적이거나 너무 전문적인가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객관식 시험에 적합한 부분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한데 문제는 그 선택과 집중은 수험생들이 잘 모르니까 초보 수험생들이 잘 모르니까 그걸 수년간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전문가라고 일컬해지는 강사들이 그걸 분석하고 어떻게 정리하고 그리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어떻게 하면 최소한 줄여줄 거니까 제가 수업시간에 늘 강조하는 게 정리죠. 객관식 시험에 맞도록 정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됐고요. 그리고 당락은 암기가 결정합니다. 보통 이제 이해를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학습의 기본은 이해가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 이해를 하는 건 70점, 80점까지는 갈 수 있지만 마지막 80점부터 만점까지는 결국은 핵심적인 사안을 외운 사람, 암기한 사람이 합격을 좌우합니다. 또 제가 수업시간에 늘 강조하는 거죠. 다만 암기할 사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효과적으로 정리할 건가. 그래서 제가 각종 도표라든지 또 판례가 무수히 많지만 판례를 등급을 매겨서 중요판례 특A급, A급, B급, C급 이렇게 등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강약을 조절해서 볼 수 있도록 제가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암기와 정리 같이 연결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막판 집중력이 역시 중요합니다. 평소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우리가 합격을 당락을 좌우하는 것은 막판 한 달, 막판 보름, 막판 일주일, 시험치기 직전, 전날 무엇을 보는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평소 때부터 교제를 정리하고 외울 부분과 이해할 부분을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정리한 내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공부할 분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 수험 분위기가 뭘 자꾸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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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수록 좋은 교재다, 좋은 강의다.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제가 늘 했던 이야기죠. 교재 한 권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한 권 안에 기본 수업 들을 때, 심화 수업 들을 때, 문제 풀이 들을 때 항상 기본 교재를 옆에다 두고 바로바로 반복해서 보자 거죠. 그게 막판에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한 것이죠. 이게 다 역시 기본. 시작은 기본에서 시작해서 마무리도 기본이죠. 제가 생각하는 수업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수업을, 제 커리큘럼을 잘 수행하시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22년 군문단독 피대생정법 커리큘럼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본이론, 이건 아마 대부분 학원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긴 한데, 기본이론 5시간씩이 8주간제입니다. 두 달 단위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기본이론은 걸작업으로 독서를 친다면, 이것도 제가 수업시간에 비유를 드는 건데, 기본이론 수업은 이거는 일종의 통독이죠. 독서를 할 때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는 거죠. 그러면 통독을 할 때는 세부적인 사안 하나하나까지 다 분석하지는 않고, 큰 뼈대 잡는 거죠. 기초공사에 대한 큰 뼈대를 담는 것, 통독하는 과정이고. 그리고 통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심화이론. 우리가 단과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투앤투라고 표현하기도 한데, 다양한 표현이죠. 그래서 주 8시간, 2회에 걸쳐서 4시간, 4시간, 경우에 따라서 조금 시간을 더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8시간씩 8주, 64강의 주, 이거는 이제 정독이 되는 거죠. 독서를 친다면 정독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데 심화이론이라고 해서 아주 어려운 내용, 깊이 있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론을 바탕으로 기본이론에서 시간관계상 다루지 못했던 것, 또는 전체적인 체계를 잘 잡아야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살펴서 보는 시간, 이게 심화이론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법령 대비 특강. 이건 우리가 특히 군무원에서 많이 강조되죠. 과거에도 테마 특강 형식으로 진행이 됐지만, 군무원 시험 문제에 보니까 법령 파트가 특히 실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럼 이건 일종의 핵심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췌독이 되겠죠. 독서로 친다면 이건 발췌독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진행되고. 그리고 우리가 안다는 것하고 문제를 푼다는 건 또 다르죠. 그래서 기본이론에서 어느 정도 학습을 했다면 결국은 그 다음에는 계속 문제를 풀이하는 것이겠죠. 문제풀이도 역시 커리큘럼, 기본, 기초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하죠. 그러나 군무 문제는 기초 문제가 그렇게 많이 누적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출제 트렌드를 보면 기존에 있는 국가직, 지방직, 국업 행정법 문제를 그대로 활용해도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 문제, 사실 문제풀이 중에서는 기초 문제풀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예상 문제는 기초 문제에서 다루지 못했던, 특히 교수님들 교제나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 이걸 또 4시간씩, 8주간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동영 모의고사는 실전 모의고사죠. 우리 학원 와우에두나 이런 데서 처리하고 있는, 대부분 학원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는 꽤 오래전부터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적용을 해왔고, 또 특히 문제풀이들, 실전 모의고사 풀었던 학생들이 합격을 한, 합격기나 있는데 보면 문제풀이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라는 합격기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읽어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풀이를 열심히 하면서, 그런데 다만 문제풀이 할 때 기본이론, 심화이론은 전혀 다른 공부냐, 이걸 바탕으로 보고 또 보고, 그래서 책 한 권으로 다 할 수 있다. 제가 수업시간에 요즘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 수업을 한다고 해서, 아니, 문제풀이를 한다고 해서 기본이론 교제를 등한시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책도 다 확인해 드리고, 문제풀이를 듣던 학생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은 효과를 봤다라고 평가를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풀이를 열심히 들으시면 될 것 같다. 됐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시생 같은 경우에는, 제시생을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은 초보 수험생들이 하시는 것이고요. 제시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1년 이상 공부를 했는데 안타깝게 아쉽게 근소한 점수 차이로 탈락하신 분들, 불합격하신 분들은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기본반 수험 듣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내용들 중에서 기본이론 빼고 바로 심화이론. 심화이론 한 번 정도 듣거나 아니면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한 번 정도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역시 기초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그 커리큘럼 중에서 다 처음부터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제시생이긴 하지만 여전히 기본기가 좀 부족하다 하면 그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라가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 하면 여러 가지 문제풀이에서도 핵심적인 사회죠. 그러니까 문제풀이에서도 기초 문제풀이 이게 특히 중요하죠. 그리고 법령 테마 특강은 초시생이든 제시생이든 꼭 들어둬야 될 파트. 그리고 문제풀이도 기초 문제에서 했지만 동형문제. 그러니까 동형문제를 하면 조금 이제 그 중간중간에 시간이 비는 건 어떻게 하냐. 스스로 공부를 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많이 듣고 열심히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결국 공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셔야 되거든요. 스스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자기 끝화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보통 너무 수업에 메몰되다 보면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꼭 특히 제시생들일수록 제시생들일수록 스스로 자기 끝으로 정리하는 시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커리큘럼은 다소 좀 압축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이런 사안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것으로 군무원 단독. 특히 우리 와우에드에서 올해부터 올해부터 군무원 단독으로 군무원 전용.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행정법이라든지 국어나 행정학 수업이 일반 행정직 시험에 이쪽에 보면 더부사리처럼 그러니까 곁가지처럼 수업을 듣고 군무원 분들을 위한 강의는 없었거든요. 단독이라고 해서 군무원으로 커리큘럼을 짜긴 하지만 막상 수업 들어가서 보면 일반 행정직, 국가직, 지방직 일방 행정직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상대방 강의에 그냥 곁가지로 드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와우에드에서 9월달부터 군무원 전용으로 책도 아마 군무원 전용 교재로 출간이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군무원 단독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아마 군무원을 전문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이 소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도록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강의라든지 아니면 공개 강의, 라이브 강의 이런 것들을 제공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아마 2022년 군무원 시험에 합격생의 한 자리는 지금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신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행될 와우에드의 군무원 단독 행정법 그리고 기타 여타 과목들의 수업을 많이 활용을 해주시길 바라고 커리큘럼 소개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